좋은 딱지를 얻었느냐 네 그렇습니다 한 번은 참 없으니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지금 바로 광장시장으로 가거라 가시자 서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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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걸리는 거? 가자 가보자 가보자 하나 안 돼 어 안 있다 어디있어?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 가까워 가까워 우리 이번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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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있다 좀 있어 아 아 아 야 커 야 커 직종 재료들이 있어요 그걸로 마음에 드는 재료를 선택하셔서 딱지 한 개를 이 자리에서 만드는 거예요 딱지 만들고 있거든 신문지를 차라리 몇 겹을 여러 개를 다 여기 있는 거 다 엎은 다음에 접어가지고 이따 그렇게 만드는 거야 딱지 딱지가 이렇게 커도 되나 쉽게 어? 이렇게 접어 잡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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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잡는 순간은 이거를 접었으면 이걸 접고 세란을 접고 세란을 이걸 접게 이걸 접고 아니잖아요 그렇지 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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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 모양이 이렇게 옛날에 딱지 안 접었나봐 이게 아닌데? 이렇게 아 이게 아닌데? 저기요 이게 이제는 이거 내가 누를게 기다려 저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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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짱인데요 이거 딱지? 형 이게 안 넘겨지는 게 아니라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딱지로? 이 딱지로 어떻게 넘겼래? 이 딱지로 어떻게 넘겼래? 빨리 밟아 빨리 밟아 빨리 밟아 나 뉴 투 뉴 투 이제 딱 빨리 밟아 밟아 나 이거 야 딱지 죽을 거야 이거 됐어가지고 이거 죽겠냐 근데 네네 초 И호 네네네 오빠 여기 옷을 안 쓰면 돼요 여기 Barriga 여기야 이제 야 우리 저기 여기 왔었잖아. 어 여기. 이게 뭐야. 아니 이거 씨름인데. 뭡니까. 형님 이리 오세요. 아들들아 고생이 많구나. 이곳에서도 역시 내가 내준 미션을 빨리 성공할수록 좋은 딱지 받을 수 있을 거다. 씨름 댕겨. 아 네. 네. 아 그래요. 드라마 남내에. 아 너무 신밀해. 아 진짜 당당하게 걸어온다. 아니 이거 씨름이에요 씨름. 뭐야 씨름 하는 거야. 씨름이에요. 이겼다 씨름. 씨름이 왜요. 아니 씨름 왜요. 아니 씨름 했다니까요. 형 우리가 제일 먼저 왔나 봐요. 우리가 먼저 온 거 아니야 택시 타봐서. 먼저 왔나 봐. 아 왜 이렇게 늦은 거야. 뭐야. 너무 늦었어. 아 이거 진짜 커. 아 우리 그 저희들은 부전승으로 올라왔고요. 팀 세 분이 다 아웃할 때까지입니다. 어차피. 올킬 올킬. 아 세 분 다요? 올킬이 굉장히 유리하네요. 유리하죠. 빨간 팀 누구예요? 저요. 저요. 어? 첫 번째 빨간 팀. 하하. 노연 팀 누구입니까? 전하겠습니다. 이광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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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광수 화이팅. 이광수. 네. 본인에게 본인의 룰로 해달라고.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거. 아. 아. 여요. 여녁. 아. 야 야 야 야 여요. 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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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동훈아 할 수 있어. 괜찮아. 동훈아 할 수 있어. 동훈아 할 수 있어 괜찮아.